계란 꺼내요 계란 꺼내요? 양배추가 양식이냐? 간식이네 양배추 간식졌네 꼭지가 밑에 내려가요 네 맞아요 없어요? 계속 꺼내세요 계속 없어 다섯개 저쪽으로 저쪽으로 이쪽으로 가봐요 저쪽 닭 이 새끼가 지금 안돼 아 지금 알라코 있대요 건드리면 안돼 뭐 누가 닭 위에다가 양배추 올려놨어? 어 내가 뿌렸어 위에다 먹어봐 먹어봐 얘들아 잘 있었어? 아이고 방어리가 아니고 저기 뭐 영어리 영어리 지금 닭이 알라느라고 품고 있어요 이거 방해하면 안되죠 네 와 추타가 너는 좋겠다 알 다섯개 네 이따가 또 넣어서 알 다섯개 알 다섯개 알 다섯개 알 다섯개 얻어갑니다 이따가 또 가지러 와야지 지금 낚고 있어요 네 그 안에 몇개 있을거에요 품고 같이 아아 응 품고 같이 네 품고 같이 금지여 금지 산란하기 때문에 네 산모를 건드리면 안돼 하루에 그러면 몇개 한 열개는 나오나봐 예 많이 나면 열개 아홍개 저번에 잡아먹은거 중에 알난당이 있었나봐 그거 다 누가 먹어 그거 너무 많이 나는거 아니지 지금 닭들이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고추가 잘 자라고 있고요 방울 토마토가 익은 게 있네 아이고 막 떨어진다 이따 고추를 따러 와야 되겠어요 이제 다 탐자병이 걸렸네 옥수수 다 익은 거 아니에요? 지금 물을 조금 더 올려놨어요 다 익었을 텐데 냄새가 확 나던데 저거 터지는 거 아냐? 여기 옥수수 터지는 거 아니에요? 옥수수 너무 오래 하면 터지잖아 지금 꼬이되지 않아요 물에 불러져서 물에 부러져가지고 옥수수가 불면 안 되니까 서당이 왔습니다 여기서 옥수수도 삶아 먹고 다시는 옥수수도 먹고 좀 이따 뜸 들어야 돼요? 뜸 들어야 돼요 익으면 열면 옥수수가 설어요 밥을 먹고 나서 이제 꺼내러 가겠습니다 계란 잔뜩 더 왔어요 똑같아요 여기는 글씨가 스승님 하루가